I just wanna lik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다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근데 진짜 이럴 수 네 네 데이 오프 가는 건가요?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집중으로 가고 있긴 해요 야 이거 완전 숙소 완숙 미안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버렸어 완숙 진짜 여기 진짜 숙소야 진숙 진숙아 가보자고 이치방 어디 살까? 이치방이 뭐야? 아니 이치방은 어떤 방이야 방 이름이 이치 이치라는 방 이치방이 아 잠시만 뭐야 뭐야.. 여러분 보이시나요? 하나 둘 셋 우와 와 재주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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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빨리 먹고 싶어. 맛김치. 권자놀이. 권자. 권자놀이. 아 오늘 기분이 좋은가. 기분이 쬐져. 와 잠시만. 야 얘들아. 왜? 이게 뭐야? 왜 왜 왜 왜. 찜질방이야. 찜질방? 찜질방? 야. 찜질방. 여기가 있다고? 응? 이제 먹어? 권자는 됐어요. 됐어요? 응. 전복이랑. 자 자 드셔보세요. 우와 대박. 완전 멋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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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돼? 이거 먹어. 언니 진짜 전복 너무 맛있어요. 근데 맛장만으로도 이런 맛이 난다고. 대박이잖아. 왜 저래. 왜 왜 왜. 자꾸 내 발보다 간지럽혀. 나 발 싫어. 누가 내 발 보는 거 싫어. 난 내 발 공개하기 싫어. 난 누가 내 발 보는 거 싫어. 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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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여웠대. 야. 갖다 주면.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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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. 와 진짜 대박. 너무 좋다. 날씨 좋다. 바보 같아 진짜. 너가 또 바보 같거든. 여기에 귤. 언니도 똑같거든. 우리 귀여운 동생들 잘 노네. 얘 뭔데. 제일 화려해. 약간. 혼자. 슈퍼스 타고 우리 타고. 다 똑같은 거에요. 얘가 스타야. 그리고 열심히 해로 그려주고. 아니니까. 일단 수정하겠습니다. 해요 해요. 잘 못 드릴게요. 잘 못 드릴게요. 잘 못 드릴게요. 잘 못 드릴게요. 이거 뭐 해. 아.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. 너무 웃긴다. 이쪽이 안риз Glue. onst insane. her 안녕하세요. 오늘은. 제가. 제 사건이 있어서, 혼자 씨. 왜l. 왜. 호흥아 tuo씨. 호응 austin. 여러분들 사진 찍을게요. 스타도 오셔야 돼. 홍춘식 씨. 홍춘식 씨. 귀여워. 귀여워. 나는. 나 잘 못해보자. 고마워. 저한테 괜찮으세요? 와 여기 맨날 부딪치냐? 맨날 부딪치냐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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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개꿈이야, 너무 아파. 아, 아파. 저 할머니 될 때도 샵 갈 거거든요? 그때까지 아무리 했어, 생각? 아이, 아냐, 아냐. 할머니 돼서 아무리 스프레인지 풀어주세요. 와,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우리 진짜 나중에 할머니 돼서 와, 생생정보통 맛집이래, 여기. 아, 저... 아, 저 똥아. 말 못하겠어, 야. 말해, 말해. 말해, 말해. 나 말하고 있어. 말하면서 듣고 있어. 할머니! 되면 우리 어떡하다. 나, 너 똑같을 거 같아. 무거워치, 진짜 싫어할 거 같아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, 애쉬 언니! 가보자고! 뭐란 거야? 아, 뭐야, 왜? 잠시만! 처음 먹어봐. 나도 처음 먹어봐. 네? 진짜? 뭐? 몰래? 우와,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우와! 우와! 미쳤어. 우와! 우와, 미쳤어. 맛있다, 아니지 않아요. 안녕! 안녕! 해물 라면? 맛있어? 응 맛있다 이런 거 못 먹었었는데 매웠어 매웠어 괜찮아? 괜찮아 이렇게 하고 뭘 할까? 집라인? 둘 농장 가고 싶은 사람 나도 둘 다 하고 싶어서 한 거 없어 그러면 셋 둘 나눠서 갈까? 갈까? 집라인 하고 싶어 집라인 3명이서 가고 길? 많이 가져올게 맛있어 우리 농장 잘할 것 같아 맛있겠다 아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안녕 안녕 대박 대박 음 고마워 맛있는데? 우와 맛있다 응 잘 먹는 거잖아 응 대박 음 흥글라 형 오 재밌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이동했다니 진짜 말도 안 돼 응 말은 되지 현장 정말 멋진 너희 빙 quarantena 진짜 미안해 말은 된다운데 안전한 말인데...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어나봄데 정면이 Valerie 사진 사진!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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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사장님! 사장님! 왜 이렇게 왜 이렇게. 안 된 것 난다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왜 이렇게. 뭐야? 한 개 그래? 뭐야? 리액션. 리액션이. 이거 뭐야? 와 갈치. 우와. 신기해. 김치 알아요. 맛있어? 와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대박 맛있겠다. 여기를 먹으면 되는 거지? 안에 뭐야? 크래미. 응. 어제 인가에 썼어. 그러네. 그게 어제였구나. 근데 지금 제주도 있다고? 이제 그리고 다시 한국 가. 한국이래. 나 계속 그 말한다. 나는 안 갈래. 난 안 갈래. 르새라 핌 이거 만든 거 우리 잘 안 써. 르새라 핌. 르새라 핌. 르새라 핌. 르새라 핌. 르새라 핌. 르새라 핌. 여기 진짜 쉽지 않지? 이거랑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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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같이. 너가 또 바보같거든. 여기 이렇게. 언니도 똑같거든?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? 와 여기 지금 맨날 부딪히냐? 맨날 부딪히냐? 나 두 번 부딪혔는데 아 여기 귀신이야 너무 아파